1. 석세스 아카데미 반갑습니다 여러분. 석세스 아카데미에서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올해 1월달에 2020년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시작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0년이 거의 다 지나가고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올해는 코비드라는 사상 유례없는 팬데믹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은 또 에터미는 이 위기를 기회로 역풍을 순풍으로 만들어가면서 올 한해도 계속 전진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우리 에터미가 올 한해 동안 글로벌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해외 전체 매출액이 약 4,200억 원 정도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중국을 제외하고도 약 35% 성장을 해서 중국을 포함한 매출액이 약 7,800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산이 좀 빠르신 분들은 중국 매출이 대략 얼마쯤 됐을 것 같다. 아마 계산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올해 한국이 약 1조 매출로 마감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전체 글로벌 매출액은 약 1조 8,000억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해외 법인별로 어떤 성장을 이루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법인입니다. 2010년 오픈에서 이제 만 10년이 되었는데요. 올해 약 900억 원 정도로 마감을 할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거의 한 40% 정도 성장을 이루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미국 오픈 이래 최대 매출액 780만 원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박수! 정말 이런 팬데믹 시대에 오히려 매출 성장을 이루고 있는 우리 애터미 미국 법인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법인은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줌이라든가 온라인 미팅을 통해서 더욱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다음은 캐나다 법인입니다. 캐나다 법인은 미국 법인보다 훨씬 더 큰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작년 약 110억 원 정도 매출을 기록했었는데요. 올해는 약 180억 원 정도로 매출을 마감을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캐나다 법인도 큰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가 미국과 캐나다의 성장을 볼 때마다 과거에 우리 스폰서, 우리 또 로얄 리더스 클럽 분들이 재심 합력으로 한국에서, 또 대만에서, 말레이시아에서 미국과 캐나다를 후원하기 위해서 자기 라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많은 지역을 돌면서 도와줬던 재심 합력이 밑거름이 돼서 지금 이런 큰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리더분들 대단하고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본 법인입니다. 2011년 오픈을 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성장을 해오고 있는데요. 작년에 약 210억 매출을 했었죠. 올해는 50% 가까이 성장한 약 320억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본 법인입니다. 박수! 일본 법인은 작년부터 현지 건강식품 런칭을 해서 일본 내에서만 판매를 할 뿐 아니라 싱가포르라든가 미국으로 수출을 하면서 GSGS에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인구 550만 명의 도시국가입니다. 2015년 오픈했을 때 사실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매년 큰 성장을 보이면서 작년 310억 매출 대비해서 올해 약 420억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상하지 않았던 큰 성장입니다. 그 성장의 배경을 살펴보면 그 주변에 말레이시아라든가 인도네시아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까지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 성장의 동력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싱가포르 법인은 내년에 더 큰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말레이시아 법인입니다. 말레이시아 법인 오랜 기다림 끝에 2016년 11월 오픈을 했었습니다. 그때 오픈식 장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데요. 오픈 이후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큰 매출 성장을 기록하면서 올해는 작년보다 크게 성장을 해서 약 890억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법인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싱가포르라든가 인도네시아 또 최근에는 중국까지 이렇게 주변 조직들이 커지면서 이런 성장의 큰 동력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멕시코 법인입니다. 멕시코 법인은 2017년 오픈을 했었습니다. 시작할 때는 그렇게 크게 성장을 못했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매년 두 배 가까이 성장이 되면서 올해는 작년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성장을 한 87억 원 정도의 매출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법인 회원 여러분들이 최근에 콜롬비아가 오픈이 되면서 더 힘을 받고 내년에 더 큰 성장을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Vam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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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은 호주법인입니다. 호주법인 오픈한 지 3년 되었습니다. 3년 만에 연간 매출액 100억을 돌파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약 115억 매출을 달성할 것 같고요. 호주법인은 바로 옆에 뉴질랜드의 또 오픈의 큰 동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1, 4분기에는 뉴질랜드까지 오픈을 하게 되면 호주와 뉴질랜드 시너지가 돼서 함께 더 큰 성장을 이루어 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 법인 오픈한 지 마찬가지로 3년 정도 되었는데요. 올해 약 160억 정도로 작년보다 거의 한 70% 가까이 성장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는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해모임이 런칭이 되면서 인도네시아 법인을 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건강식품이 런칭이 되면 인도네시아 법인 앞으로 쭉쭉 성장하게 될 것 같고요. 우리 인도네시아 회원 여러분 아요 아요 비싸! 마지막으로 러시아 법인입니다. 러시아 법인 정말 대단합니다. 2018년 12월에 오픈을 했었죠. 그때 12월 한 달 매출액이 1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간 매출액이 100억 원을 돌파를 했고요. 올해는 3배가 넘는 380억 매출을 달성하게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 법인은 시장할 때부터 주변 CIS 국가들과 함께 비즈니스가 연결이 되면서 러시아 매출의 거의 한 50% 정도가 카자흐스탄이라든가 티르기스탄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다 연결이 되어서 함께 성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법인은 이제 앞으로 유럽 진출의 교도보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또 하게 됩니다. 지난 9월부터 애터미 닷컴 사이트에 글로벌 통합회원 가입이 오픈되어서 오픈 예정 국가를 포함해서 47개국의 소비자 회원이 가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미오픈 국가 회원 수가 약 10만 명이나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남미에 약 5만 명 넘는 회원이 가입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 브라질 회원이 약 3만 명 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도 약 2만여 명이 가입을 했고요. 유라시아와 유럽 등에서 많은 국가에서 계속해서 회원 가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파나마, 에콰도르, 네팔 등 9개 국가가 더 추가돼서 56개국으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지금부터는 내년에 오픈을 계획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 4분기에 터키, 뉴질랜드 오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이미 호주 법인을 통해서 많은 회원이 가입이 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요. 터키지사는 이미 이스탄불 동부지역에 사무실이 오픈되었고 지금 방문도 가능합니다. 지난달 사업 허가를 받아서 회원 가입을 시작했으며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온라인을 통해서 마케팅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오프라인 세미나 등을 계획하고 있는 등 본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터키는 지리적으로 동양과 서양을 잇는 교충지에 있고 약 8천만 명의 인구 외에도 약 900만 명의 터키인이 세계 각지에, 특히 유럽에 약 800만 명이 살고 있어서 터키가 오픈이 되면 유럽 진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국이 되겠습니다. 인구 약 6천만 명의 약 1천만 명의 이민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인도라든가 중국, 또 터키 그분들이 이미 저희가 오픈한 나라 사람들도 있고 이제 곧 오픈할 나라의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또 애터미를 알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영국이 커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번 달에 발주가 들어가게 될 것 같고요. 내년 1월 중이면 터키로, 뉴질랜드로 컨테이너가 저희 제품을 싣고 출발을 해서 한 3월경이면 오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분기에는 영국, 카자흐스탄 오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이미 지원 채용을 해서 또 사무실 오픈 준비 중이고요. 여러분들 영국 법인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보시면 직원들이 마스크팩을 하고 또 해모임을 먹고 하는 여러 가지 콘텐츠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영국과 뉴질랜드, 터키, 카자흐스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준비할 국가들이 많이 있겠고요. 그래서 후내년에도 또 후내년에도 더 빠른 속도로 계속해서 글로벌로 애터미가 쭉쭉 뻗어져 나갈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올해 약 1조 8천억을 뛰어넘어서 이제 2조 매출을 향해서 달려가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이 크고 선명하며 지금 여러분들이 겪는 어려움은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장님께서 지난번에 에레베스트 산에 올라가셔서 외치셨던 풍신연 등 지금 애터미는 이 코로나의 역풍을 순풍으로 만들어서 그 바람을 타고 글로벌로 쭉쭉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업도 애터미와 함께 글로벌로 크게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